차기령 선생님의 개념 강의와 다양한 풀의법 덕분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와 보안공대에 당당히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축하해. 고생 많았다 진짜. 흐눈줄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였지? 아, 좋아요. 제일 맛있는데야.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. 쟤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온다. 맛있게 드세요. 잘기령 선생님의 개념 강의와 다양한 풀의법 덕분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와 보안공대에 당당히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든 시간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신 시험에서 시간을 많이 동축할 수 있어서 빠른 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모의고사는 전범위 때문에 시험 기간이 아닌 그런 다른 기간의 수능적 발상을 이용해서 그런 수능의 그런 풀이법들을 꾸준히 익혔던 것 같아요.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살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들을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인강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능과 내신 수학 공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차기령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간이 전쟁을 맞게 방안한 경험을 지켜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